전범위 모의고사가 7주가 있잖아요 7주가 있는데 사실 전범위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어떤 전체 범주에서 좀 약간 삭제를 시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삭제를 시키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왜 삭제를 시키냐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또 거기 커리큘럼을 가면 일주일 내내 이 전범위 모의고사만 풀어야 되는지 아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가끔 그래서 막 강사들 것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두세 개 푼 다음에 일주일을 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주가 끝나고 나면 다시 2주가 남죠 그렇게 해가지고 2주 7주 2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1주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11주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뭔가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77일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라는 거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목들이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80점이잖아요 교육과정이 80점이고 80점이고 그래서 지금 각 1점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하루 정도밖에 못 쓰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80문제인데 논술까지 있잖아요 논술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논술은 20점 다 쳐주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 점수가 있잖아요 기본 점수가 보통 그래도 한 12점 정도는 깔려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0점 정도만 쳐주도록 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쏟을 점수는 90점이란 말이에요 90점에서 논술까지 쳐줘가지고 뭐 이제 신체 그 다음에 건강 안전 그 다음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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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각 과목당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과목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단순하게만 해서 신 의사 예 의사가 세 과목이잖아요 신체가 두 과목이고 신체 두 과목 그 다음에 의사가 세 과목 그 다음에 사회도 한 두 과목 봐야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수학 과학 그 다음에 계로는 한 세 과목 쳐주죠 그죠 그래서 사상 놀이 그 다음에 평가까지 오늘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논술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15과목이에요 15과목인데 15과목 곱하기 곱하기 몇 했을 때 한 3 정도만 해도 이미 75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한 과목당 지금 선생님들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데없는 곳에 왜 신경을 쓰면 안 돼 근데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과목이 그죠 고시문하고 해싸리까지 하게 되면 16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법령도 있고 멋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의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77일 남았을 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들이 약간 문제 규정 명확한 문제 규정이 안 됐을 때 해결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제기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그냥 시험 있겠지 77일로 해? 근데 77일이면 꽤 많이 남은 것 같잖아 지금 8월인데 11월이니까 언젠가 11월이 오겠지 멀리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갔을 때 한 과목당 쏟을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77일 남았는데 일요일날 쉬잖아요 뭔가 놀잖아 7일 연속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계시죠 예전에 서울 수석했던 선생님이 자기는 365일을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 되게 특수한 경우고 웬만하면 7일 중에 한 6일 정도로 공부를 하고 또 6일 중에 기분 나빠서 하루도 버리고 하면 이제 5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1주잖아요 11주인데 5일 공부하면 55일이고 6일 공부하면 66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적으로 좀 수학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아 한 과목당 이제는 이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마지막 총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총복습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공부를 할 때 아 보다 기출에 근접을 해서 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한테 얼마만큼의 물감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감은 뭐냐면 선생님의 시간과 선생님의 몰입도를 곱한 게 선생님의 물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으로 이걸 다 색칠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100% 색칠을 못한다는 거 왜? UI 임용의 과목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물감이 만약에 내가 10년이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10년이 아니라 선생님은 10개월에 끝내고 싶은 거잖아요 10개월에 끝내고 싶기 때문에 물감으로 여기를 다 색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색칠을 더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색칠은 더 칠을 하면 더 칠하고 더 칠할수록 선생님의 것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한 번 딱 칠하고 말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기억에서 망각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더 칠이 되면 시험장까지 가져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해서 끝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11월 9일날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왜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오늘의 공부에 하는 행위 오늘 단 5분 단 10분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5분 10분의 공부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부인지 아 전부 다 11월 9일을 향해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더 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물감의 개수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장기기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보처리 이론에서 상위의사소통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과제의 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이만큼 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감은 이 정도의 재료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색칠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갑자기 시험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이성적인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삐끗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 나는 올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때는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이 있어도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꼭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때 제가 올려드렸었던 2024년, 2024년, 22년도 자료를 보면서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다만 별거 없지만 나는 이것들 별거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점수를 가져서 와 2차 갔을 때 막 그 한 플러스 9점 컷 플러스 9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가서 침만 뱉지 않으면 합격한다 가서 욕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1차 점수를 받아 가시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TO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지금 좀 유리한 상황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